오늘 날씨가 장난이네요 하늘색 이렇게 출사 받은 케이스 우리 장난 아니다 그렇죠? 시청자들이 제 브이로그를 막 연출하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여긴 혜리 다행팀입니다 오늘 날씨가 다행팀에 왔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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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끝인가요? 그런 것 같아 생각보다 짧구나 오늘 날씨가 다행팀에 왔습니다 엄마가 다행팀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오늘 날씨가 다행팀에 왔습니다 일본 직수의 아스트릿콘 궁금하신 분들 와서 구경해보세요 드림 커티지 빈티지 럼보판에 코끼리가 있어요 눈이 무서워 두 마리였어? 디테일해 디테일 여기는 토탈 패션 코끼리 여기 토탈 패션 코끼리 여기 토탈 패션 코끼리 길안보판에 무트 트위기가 있어요 안녕 터뜨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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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ck 터뜨린 터뜨린 엄마 이 땅콩은 특정에 출근한 мор reclaim 너무 괜찮은데? 시절은 이곳에 지도한 부품이 되는 신기한지 도시하고 눈치채는 좀더 높은 가이페이지 36일짱 스물 카메라에 껴보겠습니다 그냥 이거를 이렇게 그럼 지가 알아서 막 돌아갈걸 우와 그래서 찍어보면 돼 한 장 찍어봐 갈매기 세우 미포에 지옥 오 돌아가네 일회용 카메라를 들고 오지 그냥 뭐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파도가 참 예쁜데 파도가 참 예쁜데 바닷물이 정말 맑아이 바닷물이 정말 맑아이 바닷물이 많이 놀랍고 바닷물이 너무 많네 바닷물이 너무 많아서 번데기 분기 현상이냐? 그럼 그럼 지훈이 못 먹어? 아니 나도 사실 아까 보면서 먹고 싶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먹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1타입이 이렇게 단숨에 번데기들이 피할 시간을 주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늘이 진짜 파래에요 이거는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 구멍에 띄워줍니다 구멍에 넣기만 하면 준비 완료 이렇게 이렇게 뽑아서 자 감습니다 이 0이 될 때까지 준비 하고 감옥국 됐습니다 필름사진 어렵지 않아요 필름사진 어렵지 않아요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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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엄청 커 다리가 너무 길어 이거 아니니? 송 대 송 다행히 나를 띠가 보실게 다행히 다행히 아 너무 귀여워요 진짜 엄청 귀여워요 착한게 착한게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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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리는 12%가 남았어요 배터리는 12%가 남았어요 배터리는 12%가 남았어요 달맞이 내려가고 왔습니다 우리가 저기서부터 왔어요 새우인데 광안대교 저는 라테 비교 그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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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 너무 신기하다 나도 이런 눈은 좋겠다 필링카메라를 찍으면 안 나오겠지? 어 잘하려고 뭐야 일로 가서 찍어 저기서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은데 짠 우리 크리스마스 이븐을 우리 둘이 술을 마실 줄은 정말 나 생각도 못했다 창코나베 먹으러 왔습니다 오뎅이랑 두부 도검 만두 두부 소매 오 또 오 오 오 오 오늘의 서두 좋아하는 사람은 정답이 거의 멀리해서 이 양은 아직 길 쫓아가다 놀아 하나 뒤에 있는 게 좋고 나한테 좋은 거고 사봤는데 뭐? 아무리 생각해 아, 얘야 얘가 나올 말이야 진짜 웃고 그는 건 왜 그렇게 연락하고 있어 이거 핸드폰으로 게인사 전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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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사야지 전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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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꿀꿀사수고는 매우 반짝이는 코 빰빰 만일 내가 왔다면 빰빰 맨날 맨날 했겠지 이제 김밥을 보러 왔습니다 어머 와 안 goal 이리 훔쳐마다 휴가 달랑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